지금 우리가 만든 웹사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즉, 방문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방문자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죠 즉, 상호작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사이트가 있으면 그 웹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방문자와의 교류수단, 댓글 바로 그 댓글 기능을 여러분이 직접 구현하는 것은 HTML로는 불가능하고 여러분이 소위 백엔드라는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PHP, JSP, Python, 장고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셔서 데이터베이스까지 활용해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해요 높은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술들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댓글 서비스는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댓글은 스팸이 달립니다 그럼 스팸이 달렸을 때 그걸 사용자가 하나하나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선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기계가 스팸을 달거든요 그럼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 들어온 댓글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기계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스팸 차단 기능과 같은 것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들이 이미지도 업로드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또 페이스북이나 구글 플러스 같은 서비스랑 연동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면 댓글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기능성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댓글을 우리가 직접 구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발을 해야 될까요? 하면 좋죠? 하세요? 하시는데 개발을 우리가 직접 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은 남들이 만든 댓글을 우리 웹사이트에 포함시키면 여러분이 직접 구현하지 않고도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디스커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우리 웹페이지 하단에 댓글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커스 말고도 라이브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추천드리니까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디스커스에서 로그인을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관리자로 들어가 보면 클릭하면 여기에 Your Site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면 지금 3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는 30개나 되는 웹사이트를 지금까지 만들었고 그 웹사이트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디스커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댓글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웹사이트 하나를 만든다 그럼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합니다 아이템을 New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웹사이트의 이름 웹사이트 이름에다가 저는 web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뭘로 할까요? Tech Create Site 하면 여러분이 어떤 특정 사이트에 달 수 있는 댓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Let's get started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거를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밑에 유니버셜 코드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코드가 나오는데 이 코드의 내용 몰라도 됩니다 저도 몰라요 저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얘가 코드고 얘가 HTML이기 때문에 웹페이지에다가 이것만 추가하면 댓글이 추가되나? 딱 그 정도의 추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우리 웹사이트 하단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웹사이트 하단에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이만큼이 추가가 된 거죠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HTML 코드고 이 디스커스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웹페이지를 열고 밑에를 보면 디스커스를 로드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주소를 보시면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파일로 시작합니다 즉, 웹서버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디스커스를 열려고 하면 안 열려요 보안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웹서버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열어야 돼요 그럼 주소를 예를 들면 이렇게 바꾼다면 되겠죠 여기서 localhost localhost은 자기 자신의 컴퓨터 127.0.0.1과 같은 뜻입니다 index.html 하고 엔터를 땅 치면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신기하죠? 여기다가 제가 first comment 댓글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comment 하면 댓글이 달립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미지를 드래그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는데 무료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모든 웹페이지에 전파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웹페이지가 많지 않다면 충분히 이걸로도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럼 모든 웹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댓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댓글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돈과 시간과 젊음을 갈아 넣은 거대한 부품을 우리는 단지 몇 줄의 코드를 우리 웹페이지에 추가하는 걸 통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기능을 갖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코드의 힘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이트에 댓글을 다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